자 이제 통의 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또 다른 승전. 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매력입니다 지금 8시 34분인데 여기 중랑천에서 반표 미니스톱까지 전 30분이 넘게 걸리거든요 제 시간에 9시까지 도착을 할 수 있을지 열심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러닝하고도 추대치고 싶은데 자주바만 해도 이렇게 씁이 아픈데 러닝을 얼마나 썼던거 한남대교를 지나고 있다 지금 몇시니? 49분 내일 10분안에 반푸되기까지 갈 수 있을까? 28분 도착 첫남대 다가가가와 가만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늦는 게 좋은데 5시 30분이 딱 30분이세요 저희가 기다려면 오! 하이!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어! 빨리 골라! 안녕하세요! 너무 좋아! 오! 3, 2, 1... 땡! 음! 맛있다! 아니! 이마가 너무 시리지! 어! 헬멧 바꿨네! 깜짝이야! 지는 건데 여기 다다울이 여기 뚜껑이 있어! 이거 이렇게 씌웠어! 아 뚜껑을 씌울 수 있어? 좋다! 겨울에 바람 안 들어오겠네 그러면! 이거! 헬멧에 뚜껑 씌우는 거래요! 어! 신기하다!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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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은 맞게! 아! 너무 멋져! 나도 이런 거 살까봐! 지금 여기 머리에 바람 들어와서! 헬멧 한 줄! 어디 꺼야? 다다울! 원래 제 화이트 헬멧이 있었어! 다다울! 우와! 좋다! 좋아 좋아! 좋은데? 응! 색다리다! 나는 헬멧 다르지 알았잖아! 다다울! 여기 인사해주세요! 안녕! 이제 라이딩 출발해요! 직장은 시장에서 도착한 후! 시작하자! 바람이 불가하다! 그러게요! 정륙에 빨리 가요! 들어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이 집 텀도 많아요 지금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아 이 집 텀도 많아요 지금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아히 여기 그대로 여기가 불방첨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자전거 타고 저는 청어 갔어요 아 저 너무 힘들어요 힘들죠 추워서 그래 추워서 너무 굳으니까 아니에요 청문이 너무 빨리 가서 그래요 저 지금 계속 23 24 이렇게 오고 왔었는데 또 보고 있다 어떻게 법원 다 법대로 해 아니 속도는 영상이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말을 한마디도 없이 계속 달리기만 했어요 포토코스 가는 길은 공도인데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어서 그리고 환자 공동가는 더 위험한데 그게 우리 도로에서 단점이래 너무 빨리 가서 언제 올라갈래 아 좀 빨리 좀 가 아 좀 빨리 좀 가 아 진짜 한 대 져 받고 싶네 아 왜요 아 자꾸 올라오는데 뭐 기아를 다 내리고 아 지금요? 두 분까지 계신데 그런 말씀 하시겠어요? 야 다 알아 이미 아니 그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한 명만큼 더 숨겼어요 조심해 조심 조심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이제 다 모으는 곳에 도착했는데 오 여기 단풍이 너무 예뻐요 보세요 보여요? 빨간 단풍? 여기 저희 동호회분들이 저번주에 오셔서 파스타를 먹었는데 엄청 맛있다고 하셔서 여기 또 왔거든요 지금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먹어볼게요 아 저희 집에 먼저 오셨네요? 저희 집 어때요? 어머 저희 집 어때요? 저희 집 어때요? 네 잔디 깎이 필요 없어요? 아 깎고 싶어요? 네 아 네 너무 늦게 초대했어 안녕하세요 잔디 깎이 아까 제가 공부했어 이제 계속 예 이왕 네 고마워 골고루 붙으세요 빨리 따라 붙으라고 길 쉽잖아 이것도 위치구예요 야 길이 쉬운데 30원 밟아줘야지 아 시끄럽고 또 버렸어 내가 너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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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ep 아 아 아 아 뒤에서 회장님이 조금 더 빨리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단풍이 더 많이 즐길 수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이거? 좋아요? 부탁드려요.